입시 전문 교육기업 진학사 대표 신원근 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정시모의지원 합격례측을 진학닷컴을 통해 제공한다. 진학사가 제공하는 정시모의지원 합격례측 서비스 중 성적 입력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모의지원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의도로 모의지원을 한 여러 사람과 성적을 견주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하는 대학 학과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해보는 모의지원 서비스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 지원하기에 유리한 대학을 군별로 추천해주는 추천대학 서비스와 가나다군 승패전략 서비스 허수지원자를 제거한 더욱 정밀한 데이터로 개인별 합격례상 점수 최초 및 최종 합격례구 예비순위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합격례측 서비스가 있다. 이 외에 수시 지원자들이 학불결과를 인증할 경우 기프티콘과 장학금 300만원 2명을 주는 수시 학불결과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정시모의지원 합격례책 서비스는 진학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진학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